네 오늘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제학바이오 또 의료기계 쪽에 관심이 뜨거워서 저희가 이분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NH투자증권 박병국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올해 내내 기다렸거든요. 제학바이오의 뭔가 대세 상승장 쫙 올라가는 시장 언제 올까 언제 올까 싶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좀 대장주를 비롯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어서 또 모셔봤습니다. 최근의 흐름 괜찮은 거죠? 사실 이게 최근의 흐름이 생각보다 그렇게 괜찮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괜찮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지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제가 열심히 보는 부분이 뭐 S&P 500 헬스케어 인덱스라든지 나스닥 바이오 쪽 위주로 거기 비교하면 좀 아쉽죠? 아니요. 거기가 더 뭐 안 좋고요. 그래요? 네. 이게 그게 수치들이 최근에 비만 당뇨 관련해서 일란일이나? 네. 저도 상반기 때 그런 인덱스를 쓰고 하지만 결국 저도 하반기 인덱스에서 전망자로 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GFP1을 비롯해 가지고 비만 당뇨 쪽은 지수 상승시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작아서. 네. 그래서 그 앞으로도 지금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지수가 올라가려면 어떤 시점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지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약바이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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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종목들이 요즘에 꽤 있어서 그 종목들 하나씩 좀 열어볼 텐데 뷰노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가다가 다시 한 번 지금 오늘장에서 좀 두드러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최근에 목표지가를 뷰노 상향 조정을 하셨던데 네. 맞습니다. 배경이 뭐였을까요? 일단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기업이고 이게 연초부터 해서 의료 AI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다가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매수를 하실 때에는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국내 좋은 기업들이 또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뷰노 같은 경우에도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고요. 당장 돈을 버는 분야가 딥카스라고요. 딥카스? 네. 심장 관련해가지고 분석을 해주는 건데 예를 들면 심장 정지가 일어나기 10시간, 16시간 전에 미리 파악을 하는 그런 기술이고 그게 지금 국내 병원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들어가는 속도가 지금 회사가 줬던 가이던스라든지 아니면 제가 추정했던 것 대비 3분기 기준으로도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가지고요. 그거 기준으로 이제 목표주가는 상향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딥카스의 호조가 뷰노의 실체적인 목표주가 상향의 배경이 됐다. 그러면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뷰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네. 일단 산업이라든지 기업 자체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여러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저희가 앞으로 목표주가를 더 올릴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 것이냐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국내 쪽에서도 병원 나가는 속도가 저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먼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에 대한 꿈이 점점 실현이 될 것입니다. 이게 딥카스에 대해서만 봐도 병상수나 이런 큐 관점에서는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도 한 최소 세 배 이상 미국 시장이 한국보다 클 거다라고 봐서 지금 올해 6월 달에 FDA로부터 혁신 의료기기 지정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지금 말 내에 FDA 승인까지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까지 본다라고 하면 아마 성과를 내는 거에 따라서 목표주가는 또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시장 그리고 더불어서 내년도에는 미국 쪽에서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온다면 관련한 매출도 또 주가에 대해서도 또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랩지노믹스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진단기 때 관련해서는 많이 언급했는데 최근에는 랩지노믹스 관련한 좋은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요? 그 랩지노믹스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진단 기업이죠. 그래서 그 진단 관련된 건 많이 없어져서 아마 한국 법인에서 보는 거는 내년 기준으로 한 영업이 30억에서 50억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주가가 야금야금 좀 올라와서 한 3천억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한국 법인만 보면 비싸다는 거예요, 사실. 당연히. 그런데 여기가 루아피라는 사업번드에서 지금 인수를 해서 여기가 미국 클리아랩이라는 수탁 분석기관이라는 곳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QDX라는 곳을 먼저 인수를 했고요. 당장 올해 연결 실적이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내년 1분기나 2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연결로 붙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 클리아랩을 총 3개까지 인수하겠다는 게 이 P의 목표예요. 그리고 회사의 목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내년 실적 추정 제가 해놨지만 내년에 연결로 영업이익이 최소 120억, 그다음에는 250억, 300억, 4, 500억 이렇게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도 관심 없을 때죠. 그래서 조용히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한된 모멘텀으로는 지금의 주가가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 미국 쪽 관련 기업의 지분을 인수해서 그게 반영이 되는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력적인 실적과 주가의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랩지노믹스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을 또 우리가 안 짚어볼 수 없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최근에 전반적으로 바다권에서 상승을 할 때 얘기가 참 많아요. 이런 병합에 대한 합병에 대한 의미도 있고 또 그동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공매도 관련한 쇼커버 물량이 들어오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의 주요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참 복잡한 회사예요. 복잡한 회사고 그래도 저번 8월 17일에 합병 관련된 공시가 나오고 나서 저는 8월 18일에 어떤 의견을 내드렸냐면 시장의 우려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목표 시가 총액 기준으로 40조는 가능하다. 합병 법인. 그런데 그때 시장에서 봤던 부분들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쳐지면 영업이익이 두 중에 하나가 사라져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틀린 말이었고 왜냐하면 영업이익을 단순히 합한 거였다가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이 한 1년 정도 더 먼저 났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이 한 10%에서 15% 정도만 할인해주면 되는 이슈였거든요. 그러면 전체 시가 총액 기준으로 보면 저는 그때 한 10에서 13% 정도만 할인되면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 정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40조 정도가 됐는데 최근에 사실 바닥에서 주가가 좀 올라온 거는 공매도 금지 뉴스 그때 있었을 때 조금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 합병이 확정되고 나서 펀드메이저 분들도 이게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셀트리온의 비중이 내년 1월 12일 이후로 신주 상장되면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거 생각하면 지금 언더가 될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좀 채우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올라온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향후에 합병 이후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뭔가 향후의 움직임이나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일단 저는 사실 올해 8월부터 합병 법인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이미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 주가는 42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시총 42조? 네. 보고서에도 다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장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저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눠져서 나올 겁니다. 합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셀트리온의 실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헬스케어한테 재고 자산으로 넘기는 게 셀트리온의 매출이었는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판매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합병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매출은 오히려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4분기 때. 왜냐하면 내년에 원가율 부담이 넘기면 넘길수록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우려는 내년 1분기 실적이 가장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가율이 가장 높고 4분기로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평균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즉 5월 이후에 좀 매수를 하자 이런 의견들이 사실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좀 더 중요한 모멘텀이 미국 진펜트라. 진펜트라. 1분기 PBM 능제와 1분기 실적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좀 트레이딩이 좀 필요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도 제약바이오 봤을 때 애널리스트로서 올해는 사실 제약바이오가 주도 섹터는 되지 못하고 종목별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잖아요. 내년에는 어떨까요? 좀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사실 됐지 안 됐지에 대한 근거를 좀 저희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 부분은 결국 미국 쪽에서 신약 생산 핵심 밸류체인이라고 보고 있는 썸오피셔나 다나어나 론자 이런 기업들이 산업의 바닥을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들이 지난 9월, 10월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도 너무 안 좋은 얘기를 했고요. 특히 2024년에 대한 실적 추정치도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사실 반영은 되어 있는 거라서 이제 그들이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는 바닥이다. 아니면 새로운 모덜리티인 진쇄 테라피나 이런 데에서 좋은 얘기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전 바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수가 바닥을 잡아야지 개별 종목도 만편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좀 지켜보고 판단하자라는 약간 좀 보수적인 의견도 섞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는 또 기대할 부분도 있지만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할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시장에 대해서 또 명확한 뷰를 전해주셨고요. 오늘 이 시간 NH투자증권 박병국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